제품은 모방할 수 있어도 기술력은 모방할 수가 없죠. 미세한 차이 기술력의 차이 노하우입니다. 대원지 프렌드에서는 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를 장착해드리고 있으며, 내구성, 편의성, 용량, 디자인 모두 갖춘 프리미엄 루프박스입니다. 차량과 완벽 밀착을 위해 루프렛 2개는 탈거가 되며, 차량 지붕 위에 보강제를 깔아드린 후 루프박스를 올려드립니다. 겨울철 키결빈, 부러짐, 분실 위험이 없는 원터치 전원 스위치 방식이며, 문이 열린 쪽에 자동으로 LED 조명이 점등되어 야간 수납에 편리합니다. 24kg 좌측 우측 4개 가스 쇼바를 적용 쇼바와 안정성인 경첩 브라켓 구조 방식으로 4개의 가스 쇼바가 문을 여다듬시 뒤틀림 뻑뻑함 없이 균형을 잡아줍니다. 1개의 4.5cm 통고무 몰딩으로 마감하여 누수를 방지해줍니다. 차량 열처리 공법으로 루프박스를 도장 차량 컬러와 동일하며 매구성이 뛰어난 프리미엄 랜드마스터 루프박스입니다. 자크한테나 처리 방식은 두가지 중 선택하시면 되고, 선택을 안하시면 루프박스 위로 올려 장착이 됩니다. 자크한테나를 루프박스 위로 올린 저희 샘플 차량이 시범 운행을 다녀왔습니다. 파주 운정 이마트, 파주 아울렛, 킴텍스 오피스 모두 2.1m 표시되어 있었고, 통과 가능했습니다. 주행 시 떨림 뒤틀림 풍절음을 완벽하게 대응 공기 저항을 역학적으로 처리하여 속도 제한이 없으며, 공후 물딩 및 이벳 마감 처리가 외부로 전혀 노출되지 않아 리무진 스타일을 연출합니다. 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는 유일 캐리어 언인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타사 언인도 장착이 가능하며, 장착 후 문 여다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타사 언인 장착 시에는 기존 보관증인 언인을 꼭 가져오세요. 원인 룸은 4명 모두 밀폐가 가능합니다. 주행 중 루프박스 도어가 열리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순정 도어로크와 스트라이커를 사용해서 열린방지 보조장치가 필요 없는 안전한 루프박스입니다. 리뉴얼되면서 하이리무진 스타일로 싱크로율 90% 되었고, 용량 또한 710L로 커진 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 대원지 프렌드에는 루프박스 외에도 다양한 카니발 K-4 차량용품을 판매와 장착 중에 있습니다. 큐핑몰에서 확인해 보신 후 선택하세요. RV, SUV 차량용품의 다양한 제품을 보유 중이며 즉시 장착 가능합니다. 루프박스는 1에서 2년 사용할 제품이 아니오니, 여러가지 제품들을 꼭 실제 확인 작동해 보시고 선택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대원지 프렌드 주차장에 샘플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니 직접 사용해 보세요. 외곽순환도로 고향 IC 출구에서 1km 근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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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